기상캐스터 배혜지 농가의 시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남부 원주의 복숭아 밭입니다. 초록잎이 드문드문, 앙상하게 마른 나무도 보입니다. 꽃눈은 말라비틀어져 마치 한겨울을 만난 듯합니다. 가끔 눈에 띄는 열매는 정상적인 크기에 반밖에 안 됩니다. 강원 북부 복숭아 밭에 은행 크기만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1분의 2 정도는 피해를 봤다고 봐야죠. 나무가 이렇게 죽은 적은 없어요. 나무 밑에를 다 싸서 동해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뭐... 원주의 배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은 지 한 달 정도 된 배 육아입니다. 이렇게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꽃이 한참 피고 수정을 할 시기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탓입니다. 과일이 맺혔다가 얼어가지고 기흥이 많이 생겼습니다. 평년보다 수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죠. 한 60%, 70% 정도 줄었다고 말이죠. 앞으로 농사 질 일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해 1, 2월에는 원주에서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적이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는 이런 날이 13일이나 됐습니다. 지구온난화, 기상변화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불을 좀 피워서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송풍법이라 해가지고 바람을 불어줘가지고 그래서 서리가 내리지 않게... 원주와 횡성 등 강원 남부 지역에서 냉해를 신고한 농가는 200여 곳. 피해 면적은 6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시키위지가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합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오늘 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키위지는 2024년 6월 말까지 사업비 101억 원을 투자해 본사와 연구소, 생산시설 등을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오늘 군청에서 제1회 수도권 전철 횡성연장 추진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수도권 전철연장 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철도 분야 전문가 4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축했습니다. 횡성군은 앞으로 관계자 포럼과 기술 검토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관계기관의 철도 연장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